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위기의 남자로 미국에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재신임의 암초가 등장한 것인데요. 내년 2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과연 다시 재신임이 될 수 있을지. 그런데 여기서 불거져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59억 원 정도를 주식을 금매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거취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오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 이제 2월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 보통 과거의 우리가 사례들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신임되는 연준 의장들의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그전까지는 그래도 파월 의장이 좀 재연임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차기 연준 의장에 있어가지고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 즈음에는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게 시간이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10월 말이니까 사실 지금에서는 뭐 결정이 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재선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에 파월 의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프라이즈였었죠. 이제 재선임이 안 되고서 바뀌었었던.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재선임을 기본적으로는 물론 지금도요. 파월 의장의 재선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가장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월 초에 보시면은 각종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노동절의 전후를 해가지고서 파월 의장 재신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연준 위원들의 증권 거래 내역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새벽 방송에 뉴스로 계속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카플란 총재라든지 몇몇 지역 연은 총재들이 증권 거래 내역을 공개했더니 작년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매매도 굉장히 자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련된 위원들이 물러나는 것 이것이 또 파월 의장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좀 영향을 현실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문제가 되었었던 카플란 총재 그 다음에 로젠그렌 총재의 경우에는 불명의 사퇴를 이미 하였고요. 사임을 했죠.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증권도 모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준 의장은 매년 그 전해에 증권 거래 내역을 그 다음 보유 내역을 모두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는 10월달, 작년 10월달에 보시면은 증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3월 이후 반등을 하다가 좀 조정이 있었던 때거든요. 당시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였고 이제는 재정 정책이 좀 크게 나서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뭐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엮여 있으면서 당시 재정 정책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은 그 매매가 10월 즈음에 이제 좀 큰 금액이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카플란 총재하고 로젠그렌 총재도 총재 같은 경우에 사임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분들도 연준에서 정한 윤리 규정은 다 준수를 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십이 되니까는 사임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매매 내역 이런 것들은 다들 그 연준의 윤리 강령을 모두 지켜낸 것입니다. 그 내에서 하였지만 그 전 사례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거취에 혹시나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이것이 작동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파월 의장도 만약에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연준에서 어쨌든 이런 내부 위원들의 거취식 거래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다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그냥 뭐 무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뭔가 더 공격이 들어갈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정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진, 그러니까는 개별 주식에 매매는 안 되고 뮤추얼 펀드, 그것도 매매를 하기 전에 사전에 45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들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소위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규정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아, 이렇게까지 이제 연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이변 없이 파월 의장이 재신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보시면은 뭐 이제 강경파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뭐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원색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난을 가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할 정도죠. 네, 그리고 실패했다, 뭐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변수가 혹시나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지난 새벽에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를 함으로써 일단은 공을 이제 그 임명권자인 백악관 쪽으로 넘겨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백악관 쪽에서 결정을 뭔가 내리겠죠. 뭔가 새로운 인물을 뽑든 아니면 재신임을 하면서 그대로 이어갈지.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좀 그대로 있는 게 그나마 좀 시장에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국내에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윤리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요? 네,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보다도 더 나은 대안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보여온 그런 기록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스러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을 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면에서도 성향이 비둘기파이고 그다음에 현실에서도 그거를 구현해봤었던 파월 의장보다도 더 나은 대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의 다른 위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게 라일 브레이나드 위원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비둘기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수장에서 그런 이제 각종 정치적인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고서 비둘기 정책을 강력하게 몰아붙였던 파월 의장에 비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입지 자리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좀 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좀 알고 있으시면서 미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뉴욕 시장은 오늘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더블탑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엿보인다였었고 보통의 경우 두 번째 탑이 이제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높은 그래서 이제 좀 다시금 그런 여러 가지들의 악재를 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의견은 좀 동일합니다. 이번이 좀 두 번째 탑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상승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 전 탑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뭐 가령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다면 레버리지를 좀 줄이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신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투자로 나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일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블탑을 찍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더 주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은 글로벌 증시가 다 한 몸처럼 엮여갑니다. 정도의 차이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는 좀 지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가급적이시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지금부터 늘려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로 미국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 여기저기 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더블탑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의 그 전에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정광호 대표는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또 납득이 간다라고 하면 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시장까지 어떻게 또 투자를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